짝감이 좀 생겼어요 아 또 놀러 오실 건가요? 네 눌러주시면 불러 맞추신다면 가겠습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지옥은은 2주 연속으로 왔으니까 네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열심히 해서 약간 끌려온 것 같은 느낌인데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가 10주 고정하고 싶습니다 10주? 오케이 그러면 2주 했으니까 앞으로 8주 남은 겁니다 네! 끝날 때까지 저 평생 평생 지키지 못하겠어 한갑전 칠 여기서 한대요 평생 저도 저는 23주까지는 누나랑 같이 오면 아니요 제가 거부하겠습니다 누나 왜 이렇게 싫어해 왜 진짜 싫어해